오늘 행복한 동양에서는요 성품교육으로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죠? 저희 미주보금 방송에서 이형숙 박사의 좋은 성품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성경적 성가치관을 근거한 좋은 성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이형숙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박사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 이형숙입니다 여러분 매주 목요일, 격주 목요일이죠? 이형숙 박사의 좋은 성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가끔 뵌거는 같은데 이렇게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함께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너무 새로워요 오늘 또 어떤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박사님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성품교육으로 너무나 유명해지셨습니다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맞아요 2005년부터 좋은 나무 성품학교 설립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성품을 12가지 성품으로 가르치느라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요즘은 정말 다음 세대의 위기 잘못된 성교육으로 하나님의 귀한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죽어야 할 것 같은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것 같은 쓰나미 같은 위기를 처절하게 느끼면서 지난 3년 동안 이제 성교육에 대한 잘못된 성교육에 대한 다음 세대의 위기와 전략이라고 하는 강의를 제가 계속 해오다가 최근에 5월 달에 책을 썼어요 그래서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이라고 하는 조화성이라고 하는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을 하기 위한 책을 출판해서 한국에서 출판 기념회 잘 마치고 최근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이름이 참 좋네요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은 원래 아름다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많이 그것이 왜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사님 이게 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말 유물론적인 세계관으로 진화론적 사고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된 거죠 우리가 세계관을 바라보면 두 가지의 갈래로 나가는데 하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생각과 하나는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져서 진화되어 간 것이다 라고 하는 진화론적 세계관 유물론적 세계관인데 이 땅의 모든 교육이 진화론적 세계관을 잡은 것은 아주 옛날 옛적부터의 일인데 최근에 2009년부터 성교육을 하나의 정치적 그리고 인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유물론적인 사고로 생명의 위협이 되는 이런 성교육을 공교육에서부터 실시하게 된 것이죠 이제 크리스찬들은 왜 이런 교육을 하지? 이게 도대체 무슨 교육이지? 하면서 당황해 할 때에 이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온 거예요 이게 이제 2009년에 유네스코에서 글로벌 섹슈얼리티 가이드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보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네스코면 유엔 산하에 있는 교육과 경제를 담당하는 특수기관이에요 우리는 빛의 천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엔은 공정하고 사람들의 그런 안녕과 행복을 위한 기관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빛의 천사들이 가장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 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믿고 있었던 유네스코에서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교육을 시작을 2009년에 해서 10년 후인 2018년에 개정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2009년에도 너무 기가 막힌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2018년에 개정판을 만든 것은 더 심각하게 다음 세대의 전체의 생명을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죠 아주 5세부터 18세까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온 땅 위에 보급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은 미국이어서 성교육이 더 신랄하고 한국은 안전하고 아프리카는 안전할까? 아니고요 똑같이 똑같은 개념의 세계관의 교육 방법을 다 똑같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사들에 의해서 연수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연수 받은 교사들이 5세부터 체계적으로 이 성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5세부터 18세까지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정말 아이들은 괴물처럼 변해요 어떤 괴물이냐면 하나님 없다는 사상은 물론이고 이 성에 대한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의 위기를 저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정말 최고로 심각한 위기는 PGP 사용 시대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젠더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 생태적인 성을 무시하고 내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성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렇게 길들여지고 그렇게 또 젠더, 트랜스젠더 수술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인권이냐,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정치 편향이 되어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여기에서는 누구의 자녀도 예외가 없어지는 게 모든 자녀가 사실은 교육에 노출되고 그리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교육에 가는데 공교육은 철저하게 유네스코 산하에서 이 교육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개발도상국 있죠 거기 또 이 교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발비를 안 줘요 그러니까 나라의, 국가의 그런 정책상 글로벌 섹슈얼리티 가이드라고 하는 이 교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발도상국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이 유엔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그대로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첨단을 달리고 있는 곳이 미국이고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2009년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법을 경기도에서 발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은 동성애법이 통과됐지만 한국은 사실은 아직 동성애법이 통과 안 됐어요 크리스찬들이 입법이 되면 쫙 그냥 연락망에 불이 나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막 반대하고 막 뭉쳐가지고 데모하고 이러면서 동성애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 교육을 하는 이유는 조례법으로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법으로 모든 지자체가 조례법은 그냥 행정상 지자체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이렇게 교육을 하는 사람은 2009년부터 너무 황당했던 거죠 아니 왜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감이 무슨 학생인권조례법이라고 만들었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모든 내용이 학생이 섹스할 수 있는 권리 학생이 임신할 수 있는 권리 학생이 임신해서 학교에 올 수 있는 권리 말도 안 되는 게 권리라고 하면서 학생인권조례법이 만들어진 거 보고 도대체 이게 누가 만든 거야? 이러고 우리는 의아해 했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 미주 좋은나무 성품학교가 미주에 있거든요 그 본부가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동부, 서부를 본 교육 내용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침받고 있는 교육의 괴관 그리고 이런 공문들 그리고 학교에다가 나누어준 성교육 가이드북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지난 3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이 이 아이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 10장 10절 말씀인데 이건 도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차세대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그리고 도둑질하려는 것밖에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5살부터 공교육에서 이 성교육이 시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대책 없이 동성애법이 뭐야 약한 사람 도와주자는 법 아니야 심지어 교회에서는 그게 하나의 문화인데 우리가 진리를 갖고 싸워야지 우리가 문화를 가지고 그들을 갖고 가타부타 말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우리 애들은 그냥 희생양이 되는 거죠 이런 무서운 상황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놓여져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교육이 성황리에 아이들에게 교육이 시켜졌고 그리고 이것은 유엔에 의해서 보장된 교육이고 지금도 눈 뜨면 우리 애들이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아 갖고 오는데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거기에 이들의 전략들이 숨어져 있는데 제가 그들의 전략을 보고 굉장히 놀란 것은 아마 부모들은 반대할 것이다 그럴 때 이렇게 대처하라 영적 지도자들은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대처하라 이런 대처법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반대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네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들은 어떻게 부모들이 반대할 것 뻔하잖아요 그들의 전략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변하는데 도대체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거지? 이렇게 무슨 교과서가 막 뻗듯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좀 보자고 해도 사실은 이렇게 책자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사 연수에 의해서 전수가 되고 그리고 부모 모르게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집에 와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부모들은 경악을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서 항의를 하면 이미 법으로 이게 다 동성애법이 통과됐고 다 이런 양성법들이 다 이미 법적으로 조치가 다 심지어는 캘리포니아는 어린이 성전환 보호법까지 발의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반대를 해도 업무방해죄로 다시 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이제 몰라요 모르게 하라는 게 그들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부모들이 알면 반대하죠 그래서 요즘 그 페어런츠라고 하는 단어들 부모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거디언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에 그냥 밥 먹여주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끝나면 데리고 오는 사람 거디언의 역할을 부모들이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더 이상 이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마치 인권인 것처럼 인권법으로 애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 교사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거의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수준이죠 그리고 이 교육을 받으면 가정을 해체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결혼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성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 섹스라고 하는 것 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 땅에 정말 그 부흥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냥 쾌락의 도구로 하나의 우리 육체가 물질이죠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에이즈 환자들은 더 늘어나고 또 아이들은 망가져버리고 아이들이 막 성전환법이 막 모린이를 보호하는 법처럼 만들어졌지만 한 번 바뀌어지면 애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거든요 다시 그리고 생식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망가져버리니까 생육할 수 있고 또 생명을 살리고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다 아사가 버리는 거죠 동물처럼 살다가 그냥 정말 섹스하고 섹스를 하나의 문화적 전략으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런 섹스 가이드 이렇게 안 쓰고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섹슈얼리티는 뭐냐면 성을 문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져가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들의 교육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저도 이제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가르친 사람인데 굉장히 이 교육과정을 정교하게 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짰을까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5세부터 18세까지 나선형처럼 아주 한 가지 개념들을 얘네들은 다섯 가지의 개념으로 성교육을 시키는데 이 개념을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멋지게 사람들이 호감각에 좋은 단어들을 써서 이렇게 오픈하게 만들어서 마치 그게 사랑인 것처럼 그게 아주 좋은 교육인 것처럼 변장하죠 그러다가 점점점점점점 18세까지 가면 정말 성의 극치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완전히 성적으로 망가뜨려 버리고 그런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종기하게 빚은 인간의 형상들이 망가져 버리는 동물 같은 존재들로 하락해 버리는 이런 교육을 그들은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맞죠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우리 아이를 이 세상에 타락해져가는 세상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박사님께서 아무래도 교육의 현장에 계신 분이다 보니까 너무 잘 알아서 너무 더 속상하기 때문에 더 열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저들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단어라고 하는 게 언어가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개념을 가르쳐 줄 때 단어를 가르쳐 주거든요 단어를 모른다는 것은 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 성을 가지고 단어를 가르치는데 젠더, 성평등, 성인지교육 이런 단어들을 쓰는 거죠 그리고 동의교육, 섹슈얼리티, 성문화교육 이렇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문화교육은 맨 마지막에는 그들이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 성은 하나의 우리를 욕구, 충족을 시키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옳고 그름이 성 속에는 없어 그래서 누구하고나 또 어떤 젠더, 젠더가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백, 수천 가지가 젠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법이 하나의 성평등법이 통과됐다는 의미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의미보다 수백, 수천 가지를 똑같이 성평등이라는 의미로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는 아주 고상한 거고요 소와 성애자, 시체 성애자, 동물 성애자 다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다 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법으로 보호가 되는 거죠 누구도 처벌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부모들이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항의를 하면 이것이 하나의 문화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개념은 뭐냐면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좋아하는 취향 우리들이 좋아하는 의복, 의식주거든요 우리들의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우리는 김치를 좋아하고 얘네는 치즈를 좋아하고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거든요 그 나라의 민족들이 그냥 취향이에요 그거는 자기들의 개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을 그렇게 문화로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성 진리, 성경 속에 있는 그 진리는 인간의 욕구, 욕망,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억압하는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없애려고 하고 성경을 못 읽게 하고 학교에서 못 가르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면서 옳고 그름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하고나 성을 즐길 수 있다 어떤 연령이든지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지금 세상적 가치관이 가는 방향이 참 교묘하고 어떻게 보면 이당과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이고 교묘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을 주는데 결국 그 끝을 가보면 파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수단으로 주셨는데 세상적인 지금 흐름의 방향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저희 프로그램 30분으로도 모자란 얘기인데요 우리 박사님 지금 소개해 주실 자격증 과정도 있고 세미나도 있는데 그것도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책이 이게 가이드북이에요 짐책 제목이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 이게 빨간색 책이 이론 도서고요 노란색 책이 있어요 그것은 실천적인 실질적인 교육 방법이에요 노래와 스토리와 여러 가지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얘네들은 4단계로 가르치거든요 1단계가 5세부터 8세 2단계가 8세부터 12세 3단계가 12세부터 15세 4단계가 15세부터 18세예요 그래서 점점점점 1단계 5세부터 8세는 이렇게 개념을 주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 그래서 성을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 성평등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의 인간의 권리?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권리 권리 그러니까 성을 즐기는 것은 너의 권리야 네가 너 남자를 좋아해? 그럼 너 남자 될 수 있어 네가 선택해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점 더 가져가면 18세 마지막 4단계는 완전 괴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궁금했습니다 4단계는 어떨까 15세부터 18세예요 뭐 이거는 심지어 제가 그 책을 분석하면서 이거는 사실 누가 썼냐면요 유네스코가 돈을 대고 하버드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쓴 거예요 와 그러니까 배우신 석학분들이 왜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돈과 권력 앞에 양심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다음 세대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라고 다 믿지 마라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진리라고 믿지 마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정말 부모들이 선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옛날에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학교에 가서 잘 분별하고 와 저도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런 말을 한다고 엄마들이 학교 가서 잘 분별하고 와 그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를 뉴욕 뉴저지에서도 하고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도 하는데 캘리포니아 엄마들은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마들이 울면서 찾아와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박사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는 일상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애들이 그런대요 엄마 우리 선생님이 엄마랑 엄마 아빠랑 아빠 결혼할 수 있대 이런 거 엄마 성은 내가 남자지만 언제든지 나 여자로 다시 내가 선택할 수 있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그거예요 제 세미나 때 오셔가지고 이제 막 너무 반가워하시고 울면서 기뻐하시면서 하는 소리가 그럴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어디서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이게 저는 너무 가슴 아팠던 거예요 여기서는 전략적으로 오셔부터 휘어잡고 부모가 손대지 못하는 영역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냥 학교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순진하게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거 뭐 다 세상에서 하는 소리고 문화적인 거지 그걸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차세대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처럼 저는 성경에 원리가 있거든요 성에도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에 있는 원리를 가르쳐줘야 돼 아니야 성은 하나님 만드셨는데 축복이야 성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 속에는 이제 이론적 배경에 5세부터 18세까지를 다 커버하려니까 이제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게 짧은 스토리들을 동시처럼 썼어요 그러면 이제 그중에 정직하게 말해봐라고 하는 글을 쓴 거예요 정직하게 말해봐 결혼은 소중한 거야 정직하게 말해봐 너는 남자 너는 여자 결혼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탁탁 말해줘야 되는데 우린 말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박사님 저희를 좀 구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애들이 또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그거 안 돼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또 어느 엄마한테 들은 얘기인데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애가 이러더래요 할머니 내가 배운 바로는요 제가 할머니를 고발할 수 있어요 이런다는 거죠 얘네들은 동의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단어들을 조금 얘기를 하면 하나는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네가 남자야? 남자로서 억울한 점 찾아봐 네가 여자니? 여자로서 네가 불편했던 점 없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교육이 성교육을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성이 하나의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여자로서 내 권리를 찾지 못한 것들을 성인지 감수성 민감하게 찾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전략은 권리라고 하는 것을 성과 연결을 시킨 거죠 이게 이제 정치적 편향으로 이용하는 거고요 그때 우리는 과감하게 성경에 있는 진리를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창조적 감수성으로 대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인간도 만드셨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시고 기뻐하셨다라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기쁨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든 내가 여자든 나는 기쁨의 존재야 이 느낌을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쪽 교육은 하나의 억울함을 찾는 교육이라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이 교육을 시작해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성평등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성평등 속에 어마어마한 젠더 교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평등보다 성에는 책임이 있다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것들 동의 교육은 조금 더 들어가면 처음에는 동의 교육으로 네가 동의한 것만 네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네 몸을 만지면 너는 싫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치니까 좋은 교육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3단계 4단계 가면 성적 결정권 그러니까 너가 섹스할 수 있는 권리는 네가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성적 결정권이 엄마나 아빠가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는 항쟁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대 아이들에게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걸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CSE라고 하는데요 이 CSE는 그 뭐라고 그러지 항쟁이 그들의 해답이에요 항쟁하라 그러니까 누가 투쟁하라 투쟁하라 너희들의 그 욕구를 권리를 누가 방해하면 투쟁하라 그래서 얘네들은 18세 이 교육을 받고 나면 부모가 레지비언 안 돼 젠더 안 돼 뭐 게이 안 돼 투쟁하는 거죠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서운데 박사님 저희 프로그램 30분이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스튜디오 분위기가 굉장히 흐끈흐끈 뜨겁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많아서 맞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요 지금 듣고 계신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박사님 하시고픈 메시지 하나 해주세요 제가 이 조화성 세미나를 교회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 교회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아 세례들을 왜 교회에서 하잖아요 유아 세례를 받기 전에 모든 엄마들이 성경적 가치관의 조화성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전문가 과정을 오픈하거든요 6월 19일날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26일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돼요 그래서 편한 시간에 영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이제 들어오셔서 공부하는데 저는 우리 자녀를 지키는 것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아니라 엄마들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지금 많이들 신청하시고 하시는데 엄마들이 전문가 되셔서 내 아이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또 아름답게 지키면서 성장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미주 보금 방송에 예수님만 전해요 whatsoever 하느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